경비를 지나갑니다. 슬라암포! 슬라암포! 피터스빌 간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피터스빌 평지의 집이 좋네요. 깨끗한 하천이 흐르네요. 생활 오수,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깨끗한 물입니다. 바교 내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류층 빌리지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예전에 집을 3채 얻어서 학원을 했었습니다. 아, 집 좋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 표가 팍 나네. 집이, 벤츠도 있고. 곳곳에 집을 다들 공사를 하고 있네요. 우기철이 이제 끝나가니까 여러가지 보수할 게 좀 있나봐요. 평지 끝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저쪽은 조금 쌉니다. 가격이. 막았다. 연못도 있네, 집이. 오우. 저희는 여기 평지에 한 두 군데 정도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언덕에 위로 좀 올라갑니다. 이 빌리지의 끝쪽에 잔디가 좋은 거기에 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임대료가 거의 뭐 4만페소 안팎 좀 좋은 거는 방이 많고 이런 거는 6만페소, 8만페소 막 이랬습니다. 바교의 빌리지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비쌌죠. 저녁 먹고 놀기삼아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보기도 하고 이웃의 이 빌리지 내에도 한국사람들이 좀 있어서 자주 왔다갔다 하고 뭐 같이 술도 한 잔 먹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경비가 순찰을 하네. 세인트쥬드 이게 또 빌리지 경계선 담벼락이네요. 하수구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아 하수구 아니고 그냥 개천이죠. 깨끗하니 정말 상류층 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지어놨어요. 물론 이중에 좀 작은 집도 있고 방이 세 칸 두 칸짜리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세 칸 뭐 네 칸 이런 집도 있고 보통 큰 집은 다섯 칸 열 칸 그런 묘사입니다. 예전에 한국사람들 뭐 이 집에도 살았었고 또 저 집이었나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집이었나? 복이라는 글자 있는 거 보니까 중국사람이 사는 거 같네요. 그리고 이 건물에도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식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한 세 가구 정도 살았죠. 캠프 세븐의 피터스빌 제가 집을 하나 렌트했던 그 주인집인데 독일 남편 죽었고 여기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있는데 되게 세련되신 분입니다. 이 집 주인이거든요. 상당히 양심적이고 좋은 할머니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증금을 2개월치 4만페소 5만페소 이러면 2개월치를 거는데 보증금을 제대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 집주인은 여기 독일 할아버지가 부인이신 할머니가 이 집주인입니다. 그 할머니가 아마 돌아가셨을라나 정말 괜찮은 할머니로 기억합니다. 바교에 웬만한 큰 식당 주유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의원 조금 대대손손 잘 사는 집에 그런 가문에 가족들이 여기에 많이 삽니다. 새로 짓네요. 오르막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또 평지가 또 형성되어 있긴 한데 작아요. 조금 이해가 안되는게 이 빌리지 내에 이렇게 빈민이라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서민층 벽돌로 미장도 안하고 이렇게 대충 지은 집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피터스빌 정문을 통과해야 아니 이 잘 사는 빌리지에 이렇게 서민처럼 지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네? 그랬죠. 그래도 역시 이 빌리지의 쉽고 미터 아니 저기 카메라를 들고 오면서 춤을 추길래 제가 웃으면서 찍어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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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회사이신 피터스빌? 예. 어린이? 어린이? 고등학교? 학교? 학교? 네. 우리 어린이 린이 저. 아, 아니. 예. 예. 여러분 여기 어디 몇 년 어디 10 년 예. 예. 네, 여기, 피터스빈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것은 아메리칸 오드맨의 집입니다. 생각해봐요. 와우, 아주 좋아요. 유튜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바게오 파일, 바게오 클립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채널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금 제 채널을 보셔서, 여기, 우리 채널에서, 내 채널을 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상쇼! 상쇼! 내 집 위에 여기 있었어요. 이 화이트 값지. 그 집, 그 집. 그 집? 살아있어요. 그 집이 저의 집이에요. 샤암쇼? 네 샤암쇼.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제 채널을 봤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터스빌 살 때 정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바이바이 아, 너 여기?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와우, 좋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넉넉한 집이에요. 요 집하고 요 집하고 저기 대문도 아닌데 문이 아, 문이 하나 있긴 한데 일일이 통과가 됐어요. 헬로우 그때 저희 원준이가 두 살, 세 살 막 이랬거든요. 진짜 베이비였어요. 원준이 손잡고 우리 보모가 이제 저희가 하고 난다고 바쁘니까 아, 헬로우 보모가 원준이 손잡고 여기까지 헬로우 산책하고 네, 저거 네, 저거 네, 저거 유튜브에 대해 바규어 네, 캠프 피터스빌 여기 네, 캠프 피터스빌 그래서 우리 막내가 저희가 바쁘니까 보모 손잡고 여기까지 걸어서 놀러오고 지나가는 개 만지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네, 한국 애가 아장아장 하얀 피부도 네, 그렇게 걸어다니니까 좋아했거든요. 어, 헬로우 여기 팔각장이네 보통 이 집에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오, 집이 진짜 와, 진짜 커 작은 초소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은 뭘 하는가요? 탑차도 아까 전에 있고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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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폭포가 흐르는 소리입니까? 물 흐르는 소리가 좋네요 잡아먹을란다 깨끗하고 좋네요